안녕하십니까 부산강력시 공수도연맹회장 진성현입니다. 대한민국 본고장 부산에서 제32회 부산강력시장배 전국공수도대 겸 제2회 해완대국공수도연맹회장배 공수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오프라인 대회에서 온라인 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공수도 순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대한민국공수도연맹 장상모 회장님 부산강력시 변성한 권한대장님, 홍순환 회원대국 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임원님들과 후원하신 대표 분들께서도 기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지도자 및 선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고 적극적인 참가 바라며 그동안 갈고 닦았던 솜씨와 기량을 후회없이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승격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